자격증. 자격증. 자격증 땄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자격증을 따서 간 거예요? 저는 주문진에 가서 교육을 받고. 4일 동안 교육받고 자격증을 땄죠. 해조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저게 3일 교육받으면 돼요. 3박 4일. 저도 수영을 하셨으니까. 수영장에서 2회 정도 하고. 개방해역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4회 다이빙을 해야 라이센스. 아. 아. 라이센스. 뭔 다 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스쿠바 다이빙을 17년 했어요. 제가 지금 마스터 다이빙을. 아 그래요? 이슬라 무에레스 섬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슬라가 섬 이름이고. 이슬라? 어. 무에레스가 여자라는 뜻이래. 아. 무에레스? 어. 무에레스. 무에레스! 그래서 이슬라 무에레스가 여자의 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좋은 섬이네요. 그치? 여기서 낚시했으면 좋겠다. 낚시. 맨날 낚시 얘기, 낚시 얘기. 자. 벨몰미. 무에레스 섬으로. 벨몰미 절대 아니에요. 우선 10분만 들어갑니다. 우선 10분만 들어갑니다. 보통 한 수중이면 8m? 8m 정도. 8m 정도? 네. 긴장해. 긴장한 것 같은데. 아니, 뒤에서 가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오빠, 타주. 나 이거 제일 무서워하느냐. 네. 노토. 너무 예뻐요. 아, 물이 너무 맑아. 자, 이 순간을 위해 자격증까지 따고 아주 멋진 해조를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자, 댓글러브로 파이팅! 하여튼 이쪽은 찍으면 영화야.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자동차에 뭐예요, 저렇게. 저 안에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봤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쪽 보고 있더라고. 누가? 우와! 이거 원래 뭐 가라앉힌 거예요, 뭐예요? 가라앉힌 거. 일부는 이제 조각가들이 저렇게. 가라앉힌 거. 가라앉힌 거, 진짜. 가라앉힌 거 하나 아니고. 그런데 그 주변에 물건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제가 보이세요? 기다리고 있어? 저기 보고 있어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요? 아니 혀에 갑자기 우유! 이러던데 보거예요 보거 아아! 보거! 이건 보건데 이만해 보통 우리나라 저도 한 노멀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만 길이가 이쪽 계속 보고 있다니까 보고 있어요 눈이 귀엽더라고 그러네 아 근데 왜 이불 못 담겨? 계속 이불! 계속 저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놀란 거지 사람이 와서 아 놀랬구나 보거가 이렇게 수영을 할 때는 홀쩍한데요 상대가 나타나면 커지기 때문에 수영을 못 해요 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 김태훈 진짜 모르는 거에요 모르는 거에요 지금 보고는 어떤 감정인가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에요